남신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제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텍 아빠 괜찮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줄게 나만 믿어? 내가 사줄게 사랑, 사랑, 사랑 사랑 Plus COTHER 안녕하세요. 5월 8일 일요일 배성제 10 문을 열었습니다. 배성제입니다. 첫 곡은 걸스데이의 달링 이었습니다 오늘의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이 자식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응팔의 덕선이 대사였죠 아빠 괜찮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줄게 나만 믿어 내가 사줄게 이런 말을 자식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옥 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다시 이사가면서 어머니가 너무 아쉬워하시기면 걱정 말라고 다시 한옥 사주겠다 사드리겠다 호원장담을 했는데 한옥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 뒤에 한 20억이 올라가지고 다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형도 벌고 저도 벌어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못 지키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나에 위로를 얻으시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덕선이 말처럼 기분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리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효도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갑자기 오늘만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세요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요일은 달팽이관을 녹이는 목소리 윤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만큼은 윤태진의 텐입니다 벌써 접속해 계신 분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TV판 라이브로 저희 생록방 지금 하고 있는데 난리 났네요 굶은 늑대의 때가 몰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태진이는 웃는 모습이 이뻐 이런 얘기 하시고 코인 님은 성재형 나가주세요 둘만 있고 싶어 했는데 지금 수백 명이 함께 접속 중인데 제가 나간다고 뭘 둘만 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윤태진 씨와 함께 1부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해드리는 아재 판독기 코너로 추억 여행을 해보겠고요 2부는 한 주간에 이슈가 됐던 기사와 그에 따일린 댓글을 소개하는 베스트 댓글 태댓 이어집니다 녹음하는 과정 보실 수가 있고 또 녹음된 부분 지금 본방으로 듣고 계신데 전체 방송을 또 다시 듣게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제 10은 포카리 스웨트, 오븐에 빠진 닭, 싱스티트, 맥스플일 자동차 선팅 필름, 교촌치킨, 제주삼다수,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레미안, 동원 F&B, 엘제이컴퍼니, 롯데렌터카, 쉐보레, 노랑풍선과 함께합니다 시켰니 하스카? 바람이 다릅니다 대회 60여객 근데 컬투쇼는 광고가 왜 적어요? 너무 비싸서 띵 쳤어요 진짜예요? 너무 비싸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을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건가 쳤어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자 살게요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께 이거 드리면 좋아합니다 돈 중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 어머니 오우 재미없어 아재들은 분명 웃고 계시겠죠? 저는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잰인지 아닌지 판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재 판독기 일요일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조곤조곤 할 말 다하는 똑순이 인태진씨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진입니다 오늘도 아재 개그를 많이 날려주실 텐데 저는 이제는 리액션을 냉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냉정하게 못하셨나요? 그동안은 제가 좀 너그럽게 리액션 해드린 거고요 적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원래 제 본 모습 제가 좀 굉장히 쿨하고 시크하게 방송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으면 지는 거예요? 굳이 근데 막 시크하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저에 대한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제로 시크해지고 있습니다 삐치셨어요 지금 베디가 어지간하면 안 삐치고 오 사람 많이 오고 좋네 이러는데 지금 다들 인태진씨한테 작업 멘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접속자분들이 끼 부리는 건 제가 군무로 끼를 부리는 단체 끼 떼 끼 떼 끼 떼 끼 지금 광고가 배송제의 텐에 많이 있다고 다윈태진씨 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덕이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배송제 아나운서 덕이죠 그렇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정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저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는 남자 게스트들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좀 남자들끼리의 수컷들끼리의 대화 위주로 가는데 일요일만 제가 멘탈이 좀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주중의 저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진짜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항상 보고 듣고 하는데 배디가 항상 일요일만 빼고 참 웃음도 많고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웃어드릴게요 웃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어버이날인데 착한 따님 역할을 평소에 잘하시는 편이죠?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착한 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부모님하고 좀 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 놀러 다니고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콘서트도 엄마랑 가시고 영화도 엄마랑 보신다고 그러고 엄마가 혹시 코드명은 아닌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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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엄마는 마미 마미입니다 마미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가장 큰 효도요? 아 저 아직 큰 효도를 하지 못해서 저 아직까지는 못한 것 같고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부모님, 엄마 엄마에게 뭔가를 차려드리고 싶은데 뭘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회사를 나오면서 엄마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엄마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산후조리원을 차려줄게 산후조리원이요? 네 아 어머님께서 그쪽 분야에 계신가요? 네네 간호사셔서 네 차려줄게 라고 얘기했었는데 윤덕선이 돼서 내가 산후조리원을 차려줄게 걱정하지마 엄마 나만 믿어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일을 나갈 때 엄마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약간 백조 따님으로 돌아가신 네 일시적인 거니까요 아 그럼요 제가 연예인들을 많이 보이지만 대개 일시적이다가 클래스는 영원한 얘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되실 테니까 그때 저희 막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펜씨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뭡니까? 많았죠? 아니에요 저는 그다지 큰 일탈을 한 여자가 여자? 큰 일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로 학교 다니고 무용하고 속 썩이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이 모습 자체에 굉장히 속 썩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애니태윤이가 진짜 잘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최고로 큰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선언이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깝춤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나요? 아 깝춤 그걸 왜 마음 상해하나요? 다 엄마한테 배운 건데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 네 까지는 못 챙겨드리겠다고 왜 왜 자본 멘트로 지금 윤태진 씨한테 접속해 계신 분들이 그 정도 능력은 못 된다 테디야 그러셨는데 테디라니 저 테디가 여기 있는데 테디 된 겁니까? 오늘은 더블 DJ로 현실을 인식하시고 현실을 그래도 인식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자 윤태진 씨와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하면서 추억파리도 해보는 아재 판독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 인데요 공감 유행어 나오면 마음껏 공감해 주시고 다음 팟으로 생록방 달리고 계신 분들도 반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 지난주에 상당히 재밌었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자 3810님 해주세요 연구업다 이건 몇 년도로 가야 되죠? 1989년 어? 89년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니네요 어... 저 두 살 때 저는 한 79년 정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어... 심형래 씨의 대표 유행어죠? 네 네 어... 연구업다가 89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인데 어... 그죠? 초등학교 5학년 12살? 네 윤태진 씨는 두 살 두 살 어? 뭐지? 왜 10살 차이가 나죠? 음... 제가 하나 빼드렸어요 어려 보이시라고 아무튼 영구와 땡칠이 영화에서 나왔군요 네 저는 심형래 씨가 방송활동할 때 이미 영구없다라는 캐릭터와 유행어는 한... 한참 돌았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렇군요 영구없다 한번 도전해보시죠 베디 뭘요? 영구없다 영구없다 네 뭐 어렵지 않잖아요 6624님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김정열 씨의 유행어입니다 당시에 주병진 씨가 코너에서 할 주문을 생각해보라는 말에 그 동료 개그맨 조정현 씨가 하던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5만원에 샀다고 해요 아... 이 개그를 5만원에 산 건가요? 지금 5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당시 5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50만원 이상이었을걸요 오... 개그를 5만원 주고 사서 더군다나 이게 다리춤 그게 더 유명하죠 개다리춤처럼 이게 은근 어려워요 리듬 타면서 이렇게 좌우로 했다가 한쪽 들고 이렇게 한쪽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하신다 이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보고싶어요 어렴풋이 훅 빼고를 기억이 났던데 아깝네요 정말 뭘 봐요 근데 이 5만원으로 산 유행어로 김정열 씨가 빌딩까지 샀대요 진짜요? 와 대단합니다 윤태 씨 춤하나요? 네 무용 전공이시니까 살짝 이거는 다 못하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나요 근데? 아 이거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는 이거는 그거는 저기 어택할 때 많이 하셨나봐요 추억의 놀이 추억의 놀이 요즘도 많이 쓰죠 그죠? 그쵸 많이 쓰죠 자 1007님 1007님 별들에게 물어봐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세요? 이경길 씨 유행어 우리 코엔엔터테인먼트 이경길 씨 거기에 지분이 굉장히 많은 분인가요? 아니면 그쪽의 대표 에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대왕이시죠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텍스트상으로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말은 많이 봤는데 운율을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얘기하는 법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적 없으세요? 네 전 이거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본 기억은 안 나고 이렇게 왜 다시 해주잖아요 이경길 씨 자료화면으로 보여줬을 때 했던 기억을 벤치에 앉아서 이게 연구에 이은 또 다른 바보 캐릭터로 그렇습니다 인텐 씨에게는 같은 회사의 대왕 선배님이시고 저는 과거에 이분이 했던 김밥 프랜차이즈에다가 망한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8845님 8462님 6400님 그래 결심했어 이건 뭐 요즘도 가끔 TV 보면 사용이 돼요 맞아요 이 방식이 화면이 분할되면서 왼쪽의 인생 오른쪽의 인생 그래서 유망 맞아 유망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 화면이 갈라지고 똑같은 이휘재 씨가 왼쪽의 인생을 사는 것 오른쪽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결국은 둘 다 잘 안되는 것 그래서 코미디를 안겨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92년에 일밤 인생극장에서 했던 건데 이 유행어로 이휘재의 신드롬 출연 당시에 김혜수 씨 그리고 최지우 씨랑 수중키스 씨니까 잘 정도로 초대형 예능이었어요 정말 이게 이휘재 씨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로 완전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도 이휘재 씨의 명성이 이어져 오는 것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수중키스 씨는 최지우 씨랑 김혜수 씨가 둘이 한 명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92년인데 그때 사회상에서 여성들의 키스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죄송해요 저 진짜 정말 대단했구나 최지우 플러스 김혜수의 키스 씬이 아니고요 이휘재 씨가 이휘재 씨가 이런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수중키스 씬까지 했다 이 얘기지 김태윤 씨 약간 판타지가 혹시 있나요 없어요 전 남자 좋아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황급히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요 김기태 씨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라고 했던 거 아 이거 진짜 유행이었죠 김정은 씨의 유행어 이거는 21세기 유행어예요 2002년에 나온 거 카드사 이게 우리나라가 슬픈 역사를 한번 겪는 게 97년 근처 이제 IMF 전국부터 나라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물질만능주의가 엄청나게 되고 그전에는 부자하면 뭔가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면서 약간의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선이 있었다면 이때는 오히려 이때부터는 부자라는 것이 절대적인 이 사회의 미덕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IMF를 이겨내려고 그때 국가적으로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빚 문제가 많이 나중에 대두되기도 했었고 저는 이 부자 되세요 유행어가 그 광고에 나올 때만 해도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왜요 그냥 부자 되는 게 그 뒤에 무슨 어떤 부자 되세요 가 아니라 그냥 그냥 부자 되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조장하는 것 같아서 네 부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김정은씨 그 하얀 눈밭 위에서 빨간색 모자 쓰고 기억에 남아요 진짜 예쁜데 예쁘긴 예뻤죠 아무튼 저는 또 광고 홍보 학과 출신이어서 아 맞아요 이때 학생이었는데 보면서 약간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런 카피라이 저런 카피는 옳지 않아 뭐 이런 의미겠고요 이소정님이 보내주신 건데 물을 주세요 개콘스트의 갈가리사명제 박준영씨의 유행어 이게 유행 추억으로 생각할 만큼 옛날이 되어버렸나요 벌써 진짜 옛날 건가 봐요 진짜 정말 재밌었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진짜 물을 이렇게 주면 박준영씨가 앞니로 무를 갈았는데 저도 이거는 거의 매주 봤습니다 이때는 개그콘서트 완전 초전성기였잖아요 박준영씨 정종철씨 이수만씨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걸 따라해본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 안 갈아보셨어요 제가요? 그정도는 아니야 진짜 전 갈아 봤어요 정말 이걸 보고 앞니로 긴장할 때 엄마랑 같이 긴장하시다가 긴장할 때 한번 갈아보고 싶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해봐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피나고 난리 났죠 아 진짜? 여기 코 다 까지고 까졌단 말 하면 안 되죠 코에 다 상처나고 여기 이슬 위에 이렇게 다 피나고 이게 앞니가 정말 특출나게 돌출이 이렇게 딱 돼야지만 아무데도 상처가 안 나고 이렇게 싹싹싹싹 갈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피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서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좀 막무가내로 얼굴에다가 갖다 댔나 보네요 피가 날 좀 보통은 약간 위험하니까 박준영씨처럼 막 마구잡이를 갈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긁어보는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아 근데 박준영씨가 막 갈잖아요 그렇게 했던거에요? 나도 한번에 갈아봤어요 깝깝깝기를 했군요 그러다가 구상을 크게 입을 뻔했는데 네 안 갈아보셨구나 저만 저만 갈아봤군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막 따라하는 그런 저는 좀 시크한 스타일이라 그냥 웃고 말지 신기하니까 한번씩은 김장하다 말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인티니씨가 엄마한테 참 많이 혼났어요 무 낭비한다고 피 묻은 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알뜰하게 네 그 부분만 이렇게 갈아서 삭삭삭 썰어서 김치에 먹었죠 비냄새가 나는 자 이 코너로 박준영씨가 엄청 유명히 시작했고요 1273님 가 아 이거 뭐지? 어 이거 따라하기 어렵겠는데 아 가는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 이게 뭐야 무슨 범죄와 전쟁도 아니고 말이죠 아 정우성씨 유행어 광고 공부학과인데 이 광고는 제가 똑바로 안 본 것 같네요 정우성씨 유행어 인데요 2000년에 장지희와 함께 출연한 음료씨의 표에서 했던 말 그 삽입곡이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응 낙엽 던지면서 그 맞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또 제가 너무 그대로 따라하면 제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우성씨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디나 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대인이 하나도 없어 아 이거 너무 진심 어린 직장 상사의 부장님이 대인일이 하나도 없다 야 너 오빠로 못해 가 가 왜서 가 퇴근해 사폈어 너무 부장님대사 있네요 자 아무튼 이 광고는 한편에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였고 이게 제가 또 광고 공부 아까 출신 살려서 분석을 해드리면 이게 시리즈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물을 이때가 사람들이 TV로만 광고를 보고 노출이 되던 시기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사람들이 저 광고에 나온 15초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풀 버전을 찾아보는 시대가 처음으로 된 거죠 1, 2분짜리 뮤직비디오 전체를 주인하마처럼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보는 광고라는 건 어마어마한 광고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광고다 이런 전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거 광자라라고 광고자라라고 네 그렇습니다 5845님이 보내주신 건 인테리지언트 부탁드릴게요 5845님 어? 콧소리? 감기 조심하세요 어? 비슷하다 야 비슷한데요 이거 1960년대 건데 팜피린 어쩌구의 유행어죠 인형이 보자기를 쓰고 나와서 콧소리로 그래가지고 팜피린 걸 불렀었는데 근데 나이를 계산하면 현재 56세 정도로 60년 더 버텨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엄마랑 돈가 봐요 60년생이 56세인 거고 60년에 이 소녀의 역할이었으니까 제가 보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잘하시네요 아무튼 정말 유명한 광고였고 이 광고는 캠페인이 굉장히 롱런했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요? 아무튼 방금 윤틴인씨의 코소리 때문에 지금 귀워서 다들 몸을 떨고 계세요 접속해 계신 분들이 장난 아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로 오늘 아재판독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이 패션 입으면 아재다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모자 위에 올리면 아재다 양말 신고 샌들이나 슬리퍼 신으면 아재다 바지를 가슴 밑까지 올려 입으면 아재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보는 일요일 아재판독기 게시판이나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다음 주에 소개할게요 네 왠지 저를 저격하는 코너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모자 위에 선글라스 다음 주에 신경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아 반응수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다 이말련 씨 얘기 밖에 없어 아 그러네 저기 딴 데 앉으러 신스틸러 엄청 인기 많으시구나 이말련 씨 이말련 씨 그럼요 가시면 근데 빠질 것 같아 그래도 파스들이 다 남자분들이라 계속 들어주세요 왜? 헤드폰을 내가 찾았어 줄을 제가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2번 1번 3번 1번 병자라 관심 주는걸 3번 3번 1번 1번 2번 2번 1번 2번 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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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클로즈 더 도어 지난 한 주 동안의 핫이슈를 되짚어보고 핫이슈의 핫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 베스트 댓글 줄여서 배댑 일요일 2부, 한 주 동안의 네티즌 여러분이 주목한 핫이슈 기사를 소개하고요 댓글을 보면서 토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뉴스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한 뜰 때가 됐는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둑한 데서 남자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다거나 차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서 스캔들 같이 이렇게 문 열리고 이런 거 뉴스 없습니까? 연애하고 싶네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선이에요 그러다가 보통 다음 주에 나오고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외로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아지 소식 업데이트 된 거 있나요? 강아지요? 강아지는 늘 잘 있습니다 왜요? 최근에 물린 거 깜짝 놀랐는데 왜 물렸어요? 산책하다가 산책하는데 주인은 왜 물어요? 제일 좋아할 때는 얼마 전에 비 왔었잖아요 비 와서 개미들이 고수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신기해서 냄새를 맡다가 여기 털에 개미를 잔뜩 묻히고 와서 고개를 푹쪽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딱 떼주려고 손을 딱 대 algebra 그래간랄 더 물었잖아요 그렇구나 보통 그렇게 강아지니까 주둥이라고 하죠 주둥이 근처를 이렇게 만질 때 특히 그때 털 만질 때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 당기거나 특히 개미들이 붙었다는 건 잡아당겨서 또 뺀 부분이 있잖아요. 문거죠. 그래서 제가 공원에 주저앉아서 한 10번 문거 같아요. 왜요? 배신감에? 속상해서? 너무 차갑고 억울하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이오프님이 먼저 물었어야죠. 내가 먼저 물었어야죠. 아무튼 물렸군요. 데스노트 님이 윈태인 씨가 나 물렸도 물렸도 저한테 하신 거라고. 네. 알았어요. 이번 한주 배텐에서 주목한 뉴스는 뭔지. 데인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배짱이인가 배짱인가 맞벌이 남편 80% 가사분담 아내목. 맞벌이를 해도 10가구 중 8가구는 가사노동이 아내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도움을 주는 집은 58%. 완벽하게 아내가 혼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도 29%나 됐고요.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누는 부분은 겨우 12%에 불과했습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내가 집안일을 맡고 있는 현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남자가 조신하게 집안일을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너 말이야 너. 김숙 씨 성대모사. 네.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김숙 씨 성대모사를 한 겁니까 지금? 네. 어떤 것 중에 말이 있나요 Routeezing이 blah между SAR? 굉장히 가모장적인 모습으로 여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어디서 갖고 있는데 참 요즘이 흉내heiten 이상하게 내셨어요 그럼으로 좀 비해 stats both of aan die 흉내를 이상하게 내셨어요. 남자가 주신에게 집안일을 해야지. 통계를 보니까 전체 부부의 90% 가까이 87%가 집안일을 아내들이 맡아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압도적인 비율인 거죠. 남편이 약간의 도움을 주는 곳은 있겠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경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드물다는 얘기죠. 저한테 질문하시겠네요? 집안일 잘하나요? 저는 집안일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에 구조상 어머니, 저, 형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이랑 어머니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메디는 전혀 안 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한 10년 정도 집에 가장 역할이었기 때문에 약간 열외? 그런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분담이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시키면 합니다. 이거 네가 오늘 해라? 이러면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이 아내들의 가사 분담을 잘 안 해줄 때 아내분들은 지시를 하면 돼요. 남성분들은 되게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렇게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관물대 정리 이런 걸 부분적으로 다 배울 거 배웠어요. 그리고 빨리 하는 법도 잘 알아요. 설거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명령을 하라는 건가요? 그걸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는 이거 하고 자기가 목요일에는 이거 바닥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주거나 그런 걸 하면 구체적으로 부분 부분 근데 사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션을 하루 날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은 베란다 청소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그게 남자들은 미션 완료 미션 컴플리트 게임 할 때처럼 그거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춰서 자기 스케줄을 맞춰서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회사 일을 가져와서 하고 있을 때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시키면 그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는 건 잘 안 맞는데 되게 이상한 여자들은 지금 당장 하기를 바래서 명령을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남자들은 아 나 지금 스포츠 보고 있는데 야구 보고 할 건데 축구 보고 할 건데 이러면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배디는 잘 하신다는 거니까 제가 혼자 살 때 한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안 나는 느낌이 듭니다. 야근보 오빠이님이 혼자 쭉 사시겠네 하셨는데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여성분들의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막 이렇게 대놓고 여보 이것 좀 해 빨리 좀 해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 당연히 저도 엄마가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엄마가 야 너 방 청소 좀 해 이러면 갑자기 확 나기도 하거든요. 약간 남편을 시킬 때 이렇게 막 정말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시키면 갑자기 군대 생각나서 너무 싫을 것 같고 뭔가 미션 컴플릿이라는 개념이라면 뭔가 이렇게 달래는 거죠. 여보 이거 청소하면 내가 이따가 뭐 해줄게 뭐 이렇게 뭐 뭐 뭐 남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꼭 뭐 뭐 해줄까요? 뭐라나시나? 필기탐해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좀 달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르카프님이 지금 조련할 줄 아는 여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막 군대 사람 군대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하면 너무 그렇군요. 내무반도 안 돼요. 호토호님이 춤춰줄게 보상으로 춤춰줄게 춤춰줄게 괜찮고 아 그렇군요. 오 방금껏 솔깃했어요. 네. 바로 일어나게 되는 방금 소파에 거의 누워서 발 올리고 지금 리모컨만 이렇게 들어올릴 힘만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축구를 보고 있다 오빠 이거 나중에 나랑 같이 보자 지금 나랑 이거 해주면 안 돼? 내가 이거 같이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오빠가 뭐 원하는 거 뭐 해줄게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데스노트님이 퀘스트 보상이 확실한 여자라고 그럼요. 빌려야지. 이렇게 좀 달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퀘스트 보상에 대해서 남성 접속자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청 요구들이 있네요. 어... 뭔가 이거 청소해주면 무 갈아줄게 이런 문이 있고 어... 오빠 이거 청소해주면 친정 가줄게 저도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모르는데 유부남들의 로망이 가끔은 아내가 친정에 가서 하루 정도는 자고 오는 거 이런 거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요? 진짜 친정지는 정말 보낼 것 같아서 난 견인 진짜 아 그러니까 내쫓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시간을 하루 1박 2일 정도 갖고 싶다 이건 거죠. 그래? 그럼 나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너 친정 가 이러면 그럼 나 상처받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아니죠. 어 친정 웃긴데요. 휴가를 받는 거죠. 갑자기 하긴 군대에서 군대에서 훈련된 분들은 네. 휴가 주는 거 외박 주는 거 최고의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조련하기 가장 좋은 거 내가 오늘 하루 친정 가줄게 아니면 오늘 하루 당신 외박하고 와 약간 아슬아슬하지만 그렇네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또 결혼 전 네.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서 잘 모르지만 제 또래나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가사노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명령체계 확실히 하고 보상책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남편의 의무가 반 이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육아예요. 육아는 남편이 도와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야 되고 남편분께서 이제 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잘 때 엄마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딱 남편이 할 수 있는 도와줬으면 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어차피 남편은 일을 가니까 그 시간에는 내내 아가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잠잘 수 있는 시간만 조금만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남편도 남편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사실 많이 피곤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새벽에 아기가 울고 깰 때 좀 달래주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잠을 자지 못하니까 네. 그 부분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또 생각해보니까 그럼 남편은 또 언제잖아. 번갈아가면서 못 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힘듭니다. 육아라는 게. 자 배짱이 배짱인가 가사분담에 대한 기사 댓글을 한번 소개합니다. 애 낳는 순간 공평은 사라집니다. 애 보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애 운내고 애 달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것만 해도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이제 여성 몫으로 간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자기 양말 빨래통에 넣고 집안을 도왔다고 하던데 남자들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빨래통 바구니가 저기 있잖아요. 던져서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의 혹은 스테판 커리의 슛폼으로 꼬린만 시켜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페이드어웨이 슛으로 이렇게 빗나가거나 꼴대에 양말이 걸쳐있거나 하면 좀 찜찜하고 그 정도가 들어가 꼬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댓글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주는데 밥이 맛이 없어요. 남편이 요리를 못 한다 이 얘기 아 진짜요? 전 맛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집은 남편분이 요리까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실력은 늘겠죠. 맛없다고 하지마 이러면 남편은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리 잘하세요? 저요? 요리는 잘 못합니다. 주문자래요. 주문? 치킨 피자 전화번호 이렇게 빨리 치키면 적절한 사이즈 집에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럼 피자가 하나에 치킨 반말이 뭐 이렇게 그 계산자래요. 적당한 양은 계산자래구나. 콜라가 1.5리터가 났나 1.25리터가 났나 이런 거 있죠. 요리보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좋죠. 빨리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댓글 평등하게 선을 그으면 된다. 신혼집도 반반 육아도 반반 살림도 반반 국방의 의무도 반반 데이트비용도 반반 국방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또 데이트비용이 있는 거 보니까 남성분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정치자분이신 것 같은데 음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부분이 있어서 또 백분토론 열릴 수 있잖아요. 다음 댓글 집안일을 도왔더니 아내가 짜증내요. 일 못한다고 일 안하면 안한다고 화내고 일하면 못한다고 화내고 잘해야죠. 이분이 국방의 의무를 아직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면 일 안하면 안한다고 얼차려 얼차려 봤고 일하면 일 못한다고 얼차려 봤는데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잘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에 반만 쓰세요. 다음 댓글 어 우리 엄마는 다 해줬는데 진짜 아저씨 답 없는 댓글이죠?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혼자 사세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면 문제 해결 끝 그러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베스트 댓글 중의 하나라는 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공감을 많이 얻는 거잖아요.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아요. 결혼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앞서가 되는 건데 좀 속상합니다. 노래 하나 구워서 또 오디우스 이어갑니다. 다이나믹 뛰어옵니다. 죽일놈. 배송재 10 배송재 10 배송재 10 김태진 씨와 함께 배닛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에? 뭐야? 한국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 저 저 저 그 사이에 이거 노래 뭐죠?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 뭐라고?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 또 봤구나. 아 오케이. 이만 끝나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배성재 10 배댓 윤티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고개 숙인 채 폰만 온 가족이 스마트폰 중독. 차 안에서도 걸으면서도 심지어 교실에서도 아이들의 손에선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 중 50%는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답했고요. 부모 또한 69%가 매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요. 부모나 아이들이나 서로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대화 시도를 못한다고 서로의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젠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이 다 뜨끔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이걸 판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보고 나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5개 이상 해당되면 중독이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독이에요 이러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저도 좀 자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저도 계속 봅니다. 계속 보세요? 네. SNS를 많이 하셔서 그렇죠? SNS는 오히려 그렇게 자주 보고 있지는 않고 제가 올릴 때 이렇게 보고 기사 같은 거? 네. 기사를 보거나 게시판을 많이 보는 편이죠. 정보들이 거기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저는 뭐 이렇게 하나 궁금해지면 이거 보다가 또 다른 게 또 생각나면 뭐 링크 파도타기라고 그러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산으로 가 있어요. 막 안드로에이가 있고 파도타기 오랜만에 들어보여요. 간가요? 아니니까 파도타기가 미니홈피 파도타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웨이브를 타고 물결을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아 빼박아잼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시네요. 네. 네. 근데 그 저는 스마트폰 근데 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잘 놓고 다니거든요. 네. 잊어버리고 놓고 다녀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하루 종일 생활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진짜 잘 다닙니다. 오히려 연락이 올 때가 맞지도 사실 않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중독까지는 아닌가봐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럼 중독인가봐요. 뭐죠. 저는 없으면 좀 불안해요. 폰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연락이 아니요. 연락이 아니에요. 전화기의 개념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그냥 인터넷을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의 개념이거든요. 정보처리기사 얘기 이후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으셔야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파도 타고. 그래서 서핑이라고 했더니 인터넷 웹서핑. 웹서핑을 하던 하는게 스마트폰으로 편리해졌기 때문에 연락은 안와요. 애석하게도. 연락도 안하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손바닥 PC.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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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연락. 그만하자. 저는 중독이다 아니다 이런 테스트라면 중독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잡아먹힌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냥 제가 정보를 찾을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뿐이다. 조절 가능할 정도군요. 뭐 없다고 해서 뭐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막 불안 증세를 나타내서 겉으로 뭐가 드러나고 이러진 않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길 건널 때 그리고 어른들의 56%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본다. 이 얘기인데 학생들도 저도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보면 건너목에서 하면서 건너는 학생들. 이제 톡을 하는 거죠 계속. 썸 타고 그죠. 중고등학교 1등 중고등학교 때 못했는데 그리고 자동으로 타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제가 저번에 운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조금 큼직한 오토바이가 굉장히 왔다갔다 위험하게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껴가면서 봤더니 그 패드 있잖아요. 태블릿 PC 그거를 앞에 놓고 그거 하면서 가고 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저거 뭐지? 이러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법적 규제로 그냥 가야지 이게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권고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고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차가 지금 거의 막 꾸깃꾸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을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고가 항상 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 차 어쩌죠? 이렇게 막 띡 누르면 어?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깐요. 다 그게 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손스레에서 나는 소리가 인터넷이 그 차에서 백미러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열릴 때 나더라고요. 처음에 잎아 버스 운전하면서 버스 기사님들이 게임하는 거 봤다 orden 개인적 kind 쏟아지고 있네요. 너무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샤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 형은 그럽니다. 정말 못 봐주겠는데 저희 형은 저랑 다르게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 시끌시끌하고 웃긴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방청객 리액션 소리 있죠? 와우! 웃는 소리. 화장실에서 계속 나요. 물소리랑. 형이 웃는 거에요? 형이 웃는 게 아니라 방청객 웃음소리가 아 거기서 나는 거에요? 스마트폰. 샤워하니까 소리가 더 크잖아요. 잔뜩 볼륨 키워가지고 아 지금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는 화장실 쪽이 위아래 방음이 약해요. 맞아요. 화장실에서의 소음은 아랫집이나 윗집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샤워를 해요. 무슨 느낌일까? 음악 들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샤워받는데 음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와하하하하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계속 들리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릴라나 라디오 틀어놓고 샤워하신다는 문이 있네요. 배텐 시간이 또 샤워하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일주일에 때를 씻어내고 반신욕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많은 분들이 들고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으로 고릴라로 배텐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신가요 여러분? 댓글을 읽어보죠. 이 기사에 지금 이 기사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씁쓸한 현실 이게 또 그렇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제 몸도 못 가누는 두 살짜리 아들이 뽀로로 본다고 스마트폰을 뺏어갔거든요. 강제로 어린애들도 스마트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면 어떨까 천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불안감은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겠죠. 너무 의존도가 심해질 것 같아요. 또 베스트 댓글 지금부터 의대 갑시다. 거북목 때문에 정형외과가 뜬다고 하거든요. 그러셨는데 정확한 말이에요. 가끔 이제 스마트폰으로 꾸부정하게 하고 있다가 90도 이렇게 돌아간 사진이나 그림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 좀 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고마워요. 아우 저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목을 좀 돌려야지 참신하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나마 스마트폰이라도 있어서 덜 외로워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안 하면 눈 둘 곳도 손 둘 곳도 없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책을 읽으시면 좋은데 책이 무겁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책 읽어요. 스마트폰이 금연보다 더 끊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쓰면 TV 중독이라고 할 거면서 방송국 입장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 다 잡스용 때문이에요. 사실 너무 편리하게 만드셨어. 고마워요. 형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스마트폰 많이 보면 스마트 안 해짐 이러셨는데 마지막 댓글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베스트 댓글 베덷 한주간 A씨와 그에 딸린 댓글들로 토크를 나눠봤고요. 윤태진씨 오늘의 아스무르는 광고를 듣고 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일요일 배송제 10. 마무리하기 전에 윤태진씨로부터 귀를 간지르는 아스무르 ASMR 청해 듣겠습니다. 귓속말 부탁드릴게요. 피채촌이 진행이 좋아. 광고전 멘트를 요구했던 건데. 네? 진짜 광고전 멘트를. 저 미리 불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아 해요? 어 진짜로. 진짜로. 광고전에. 광고전에. 그리고 광고 듣고. 윤태진씨가 그냥 아스무르에서 쭉 이어서 그냥 주무시라고 하고 그냥 빠지면 돼요. 빠지면 돼요? 양궁구 성형까지. 어? 뭐라고 했죠? 오늘의 아스무르는 광고를 듣고 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태진씨에게 넘기고 미리 빠질게요. 눈치껏. 여러분 윤태진씨랑 좋은 마무리 하세요. 소등합니다. 어? 아이오아이야. 아이오아이 좋아하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냥. 잘 가겠습니다. 아이오아이. 아이오아이. 아니 주무세요.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지막에 아니 주무시라고. 제목 벚꽃이 지면 노래 아이오아이 작사 작곡 진영 벚꽃이 지면 우리 사람은 여름처럼 뜨거워질 수 있나요? 우리의 시작이 조금 따뜻했다면 이젠 좀 더 뜨겁게 서로를 안아줘요. 잠깐만 왜 그래? 너무 성대에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살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제는 더 뜨겁게 서로를 안아줘요. 우는 거 같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목이 확 갔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담배 끊으시라고 아이오아이 안 펴요.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갈까요? 제목 조금 따뜻했다면 이젠 좀 더 뜨겁게 서로를 안아줘요. 밝게 웃는 네 모습 좋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라 기억하며 예쁜 꽃잎을 바라봐. 빛나는 불빛이 빛나는 불빛이 물을 향해 비춰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나 봐.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안녕히 주무세요. 흡연 홍보대사라고 흡연 홍보대사라고 흡연 홍보대사라고 던일성대인데 맨솔 느낌이라고 및 흡연을 빛나는 불빛이 향기 흡연 흡연 밤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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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